안녕하세요. 이승기입니다.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. 제가 2019년 아시아 팬미팅 투어 첫 번째 공연을 6월 일본에서 첫 번째 공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항상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6월에 일본에서 여러분들을 뵐 생각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. 준비를 많이 해서 갈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서예와 로크카스 29일 노요비 지바케 모리노오르 21일에 오하이시마쇼. 안녕.